오늘은 팝콘 아틀리에 촬영 현장 저희 오늘 도와주실 점장님 점장님이 끼고 계신 마스크는 어떤 거죠? 양쪽 두두고요 맞춤이고요 아 예뻐요 얼굴이 가름해 보이나요? 어 네 진짜 V라인처럼 보여요 앞에가 샤방샤방 점장님 이게 이번 신상이에요? 네 신상이에요 촬영을 곧 합니다 이 자리가 좋아요? 봄을 닮은 플라워 프린트의 의상과 홀스웨이를 끝에 달은 모던 스커트 이 자리에 따라서 예쁜 프릴이 달려있고요 갸올리핏에 홀드했을 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라인을 잡아주고 대는 좀 가려주면서 엉덩이도 좀 가려주는 보완되는 의상이에요 그리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물건이 다니에 핫도그 다리에 다닐에 담아다니 상의와 볼륨이 바지까지 배랑 허리살을 감싸줍니다. 코콘 아텔리예로 오세요. 라인댄스와 라틴댄스를 하실 때 입으실 수 있는 미니 스커트. 예쁜 플로럴 디자인으로 되어있어요. 예쁜 얼음무늬에 흑백 바지 치마예요. 굉장히 가볍고 편하면서 찰랑찰랑해서 더울때 입으시면 최고. 완전히 시원해요. 옆에서 보면 살짝 트임도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시원합니다. 바지 치마와 탑을 함께 입은 룩이에요. 원피스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아테랑 바지 치마 도착 하면 바지 치마 안에서 바지 치마 바지 치마 바지 치마 바지 치마 바지 치마 하이 레드 블루 톱 빨간색 프린트한 바지 블랙 색상으로 샤랑샤랑한 소재 따라란 바지 굉장히 편해요 귀찮아 분들이 도착했는데 소심사 사이트 사이트 onto 이즈룡 소심사 디지털 어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